오늘 말씀은 깨어서 동참하는 제자의 삶입니다 사순절기에 귀한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주일이 그리고 사순절 다섯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주의 거룩한 성전의 예배를 준비하시는 이 기도 가운데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일찍이 십자가 아래 주어졌던 보율의 능력과 사랑이 여기 모인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앞서서 좋은 목소리로 임해야 하는데 목소리가 많이 갈라져 있습니다 들으시는 분들에게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도 그것을 본래의 뜻에 맞게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게 됩니다 성경적인 원리로 이야기하면 축복이 도리어 저주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풍요로운 삶이 물질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의 신앙을 나태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리어 멀어진 삶을 살아가게 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죄악과 같은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평안과 행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에 따라 행하기 위해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이때 그냥 염려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구하는 것이 어떠한 방향을 향해야 할지를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 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리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구하시리라 오늘 개세만의 기도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주님 주신 삶이 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삶은 복이 되지 않기에 아무리 교회에 와도 하나님 주신 그 길을 걷지 못한다면 의미가 되지 않기에 주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예배의 의미를 찾고 참된 기도의 길을 걸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서 도전 받으시고 또한 간과하시는 기도 속에 큰 응답 있는 주님의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할 줄 알고 간과할 줄을 알더라도 한 가지 더 남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깨어있는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 그 바로 전에 개세만의 동산에서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에서 그의 고난의 길을 밝히셨고 그 제자들이 큰 충격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만은 절대로 그러지 않겠다라고 주님 앞에 항변하나 오히려 그는 주님께서 이 닭이 세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남자들이 군 생활을 할 때 말을 안 듣는 후임을 길들이는 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훈련을 나갔을 때에 그 후임병에게 아주 노련한 고참과 함께 야간 근무를 맡깁니다 고참과 함께 야간 정찰을 나가서 몸을 숨길 곳을 서로 정한 다음에 서로 멀찍이 떨어져 있는 게 야간 경계 근무입니다 그때까지도 고참은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후임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몰래 가져온 간식까지 잔뜩 먹이면서 후임에게 이것저것 부드럽게 말해줍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한마디 합니다 여기서 너는 엎드려 있기만 하면 된다 뭐든 편하게 하되 다만 한 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소리를 내지 말아야 하고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잠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하고 고참은 자신의 자리로 떠나갑니다 훈련 간에는 고된 행군이 이어집니다 대부분 날씨가 좋을 때를 골라서 훈련을 합니다 그 말인 즉슨 낮에는 매우 덥다라는 얘기입니다 고된 행군 가운데 땀을 모두 쏟아낸 병사들이 그 다음에 밥을 배불리 먹고 야간이 되면 산바람이 불어옵니다 더운 기운이 가시고 약간은 서늘한 기후가 되면서 몸이 굉장히 긴장이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깔린 풀들은 어느 정도의 습기를 머금기 때문에 마치 이불과도 폭신한 때가 옵니다 정말 정신력이 좋아도 이러한 환경에서 또 간식까지 배불리 먹었기에 이 후임 병사가 깨어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고참이 돌아와 보면 물론 잠들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고참은 첫 번째는 아주 부드럽게 깨웁니다 이렇게 잠이 안 된다고 다독이면서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30분이 지나고 한 시간이 다시 지나와서 다시 돌아와 보면 후임 병은 그때도 또 자고 있습니다 두 번 세 번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후임 병은 알아서 미안한 상황이 되고 고참은 자연스레 화낼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상황이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무거운 마음과 또 여러 사역 가운데 성전을 나와 또 거기서도 하루 종일 고된 시간을 보냅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얻으려고 온갖 신경을 집중한 후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마지막 만찬을 주님과 함께 합니다 보통은 이들이 이러고 잠들었을 시간에 주님께서 죽으리라 말씀하시니 얼마나 마음이 놀랐겠습니까 겨우 진정하자 이번엔 주님께서 겟세만의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자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주님이 기도하시니 거기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제자들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오늘 고참의 병사와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깨어있으라 부탁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알듯이 그리고 앞선 상황에서 이해하셨듯이 제자들은 잠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신 주님은 이들을 꾸지지십니다 그리고 이 일이 세 번 반복되었을 때 보통은 화가 나야 하고 목적에 따라서 원하는 것을 얘기해야 할 주님은 도리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원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기도의 자리를 기도의 재단을 쌓아가기 원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평안히 쉬고 자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깨우러 오십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육이 주님 안에서 평안히 자고 쉬게 하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 가운데 일찍이 일어나 수고하고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잠들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반대를 말씀하십니다 10편 127편의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노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이유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과 함께 삶을 하는 이유는 우리의 답답했던 심령이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찾고 그 영육의 쉼을 얻기 위함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깨어서 일하고 주님의 영 가운데는 자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우를 저지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전에 나와 누구보다도 먼저 예배를 준비하시고 은혜 받을 준비를 하시는 여러분은 복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육을 쉬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는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여기 있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때이든지 주님 옆에 계셨음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할 때가 또 하나 있습니다 깊은 절망이 올 때입니다 우리는 피곤할 때뿐만이 아니라 깊은 절망이 올 때도 기도하지 못합니다 너무나 아파서 아프다는 말조차 하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분명 주님께 나아가 내 모든 아픔을 고백하고 주님께 내 아픔을 낫게 하여 주셔서 기도해야 하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이 너무나도 아파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내 몸이 거부하게 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충남 청양에서 자란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집에는 8남매가 있었지만 그는 가장 뛰어난 능력과 지혜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집안의 모든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었던 그는 자신의 뛰어난 곳을 제대로 펼칠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웃구 군대에 입대합니다 군의 장성이 되어 세상을 호령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세상을 향해 열려 있었고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23살이 되던 때에 그의 인생을 크게 자지우지하는 큰 일이 벌어집니다 훈련 중에 수류탄 사고로 인해서 그는 자신이 주로 사용하던 오른손 손이 흔적도 없이 날아가 버리는 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머리에는 그 24개의 철파편들이 박히면서 그는 죽음을 각오하는 엄청난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가 병원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당시를 횡상할 때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머리에 상처도 아팠고 손에 잃은 것도 슬펐지만 가장 무서웠던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미래에 대한 막막함이었다 그는 소망을 잃은 것입니다 건강하고 온전할 때 꿈꿨던 소망과 바람들은 아무 흔적 없이 사라져 있었고 이제는 먹고 살기조차 어렵게 된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의 처지가 채 아픔으로 다가오기도 전에 더더욱 아팠던 것은 이제 불구의 몸이 된 자신을 떠날 것만 같았던 그와 사랑을 약속하고 그와 미래를 약속했던 연인이 혹시나 나를 떠나갈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었다고 합니다 나는 더 이상 사랑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한 공포가 그의 몸을 휩싸였고 그는 혼자가 될 것 같이 집에 혼자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예상할 수 있었던 이 상황에서 그의 연인은 그의 옆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궁금해서 그 여인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왜 나를 떠나지 않느냐고 그러자 그녀가 대답했다고 합니다 담담하게 손을 잃은 것이 사람을 잃는 것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그는 말했답니다 그렇게 그녀와 그는 함께 살게 되었고 감사한 것은 인생의 절망 가운데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인생의 제2막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는 그 사랑을 기반으로 인하여서 한국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는 꿈꾸기 힘든 일들을 하나씩 이루어 갑니다 그가 장애인으로서 상상도 하지 못할 가장 큰 일은 우리가 예전에 있었던 KTF사의 부사장으로 된 것입니다 멀쩡한 사람도 되기 힘든 그 자리를 그는 장애를 가진 몸으로서 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소망 가운데 장애는 더 이상 그를 괴롭히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심을 담담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 남자는 조서환 마케팅 그룹의 회장인 조서환 안수집사입니다 그의 간증이 수많은 이들의 신금을 올렸고 수많은 이들에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체를 잃었지만 대신에 하나님을 얻은 것입니다 다만 여기까지는 대부분 생각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하는 절망은 이때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제 2막이 열리면서 승승장구를 하던 그에게 인생 고난의 2막도 열립니다 부사장 자리에서 갑자기 자천되게 되고 시작했던 사업도 큰 어려움에 빠집니다 그는 이전에 느꼈던 절망보다 더 큰 절망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큰 절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분명히 절망을 이겨냈다고 생각한 그 희망의 자리에 안정된 자리에 또다시 절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손을 잃었던 절망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딛고 일어났는데 고난과 절망이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래도 한 가지는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자신을 끝까지 사랑한 자신의 아내입니다 바로 예전부터 자신을 한 가지로 지켜온 아내 그 모습을 보자 그의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누구 옆에 있어야 할까? 그 질문 가운데에 비로소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인생의 제 2막이 펼쳐진 절망 가운데 조소한 집사는 절박한 심정으로 새벽 예배를 나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주신 위로의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둘러보니 내가 하나님의 길을 떠나왔던 것을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제자들을 향한 모든 부탁에는 일관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함께라는 모습입니다 처음 부탁도 여기 있으라는 부탁으로 시작됩니다 마지막도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 옆에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해야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늘 그래왔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늘 떠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상처가 너무나도 아팠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있으라 주님 옆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내가 싸매어줄 테니 내가 고쳐줄 테니 내가 함께 있을 것이니 여기 있으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오늘 커다란 삶의 문제 가운데에 낭망하고 지친 분들이 여기 계시다면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 큰 위로와 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기 계시면 됩니다 여기 계시는 것이 답입니다 주님 옆에 거하시면서 큰 회복과 위로 얻으시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마지막 말씀은 일어나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예전에 교회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전두사님이 질문이 한 번 있었습니다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인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 답을 다 알 줄로 믿습니다 정답은 예배를 준비하는 순간부터 예배는 시작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이루는 모든 것이 예배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예배의 시간만이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기도 역시 앉아서 하는 기도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세 번째 제자들에게 오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46절의 말씀입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행동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서울에 있다가 지방에 내려가서 다시 서울로 올라옴을 경험했습니다 처음은 광화문이었고요 두 번째는 압구정이었습니다 둘 다 강북과 강남의 심장과도 같은 곳입니다 광화문의 사람들은 그들의 정체성이 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입은 옷, 예를 들어 넥타이나 구두, 서류 가방과 같은 일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잘 나타내줍니다 한 번 옷차림만 보면 그들이 무엇하는 사람인지 잘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 사람들의 모습과 표현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특히 젊은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기호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다채로운 옷을 입고 자신이 좋아하는 무엇인가를 하면서 자신이 어떠한 즐거움과 삶을 우선으로 하는지에 대한 것을 늘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제가 어린 친구들 특히 이 봉사관에서 볼 수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했던 생각이 있습니다 참 전도하기 힘들겠다 이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옷을 사듯이 자신이 좋아하는 목사님만을 보고 자신이 좋아하는 교회만을 보고 올 텐데 자신이 좋아하는 생각에 따라 말씀을 고르는 저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으로 막막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내 입으로 전해야 하나 그것이 들리기는 할까 말까 생각하다가 보니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광림재단 밑에서 그 고민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실 기저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강남 한복판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뜻에 살아가겠다고 뿔뿔이 흩어진 이 도시에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이 내 삶을 헌신하여 하나님의 것을 세우겠다고 결심하는 모습이 이렇게 건물로 되어 이렇게 교회가 되어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참 전도하기 힘들겠다는 생각하는 그때에 그렇지 않다고 당당히 말하는 교회 앞에 하나님의 건물 앞에 제가 서 있었음을 느꼈을 때에 저는 제 스스로가 민망해서 웃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정복할 수 있는 복음의 십자가의 기적을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를 이끌어온 다섯 가지 신앙 정통 중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것이 일치된 순종입니다 광림교회를 이끌어온 기적의 원동력이라고 다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원동력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결국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성령께서 간과하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앞에는 주님의 고난의 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앞에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드리면 기도가 넘치면 우리는 함께 가야 합니다 주님의 기도가 끝난 후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며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새로운 방향을 정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깊은 기도 가운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이기도 하고 말씀이기도 합니다 함께 가자 오늘도 이 복된 성전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더 나아가 사순절기 이 아름다운 절기 가운데에 주님께서 함께 하자는 그 일을 향해 자신의 기도를 완수하시고 그 나아갈 길에 헌신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늘 주 안에서 기쁨 되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세상의 큰 자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사랑하며 자신을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작은 자들을 사랑하고 주께서 허락하신 이 절기 가운데에 기도하며 예배하는 삶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크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려 합니다 십자가의 삶이 너무나도 아파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가 낙망하지만 옆에 있으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다시 한번 이곳에 나와 싸우니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사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귀한 날입니다 그 앞에 재단해 드리는 예물이 있고 우리의 간구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 모두를 흠행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시사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다시 알려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길을 되시는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